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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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지철이 아름다운 영을 넘어서 위생파방 탈락 메고 서서로 나갔더니 중대는 환자가 한 명도 없다면서 위안 하나 치러내지 노래를 하래요 아 부끄러우니 내 마음 부끄러우니 내 마음 어찌하나요 전우들이 봉강에 한 그 마음 담아서 아리랑이 건드러지게 물러주었으니 아니 글씨 그 등부가 날 보고 하는 말이 그 막정은 용납없는 깨끗세라나요 날 보고 날 보고 초병들은 백벌세래요 날 보고 초병들은 백벌세래요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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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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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